껌이나 치약 등 제품에 사용되는 대체 감미료인 자일리톨이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클리블랜드 러너연구소 연구팀은 현지 시각 지난 6일 자일리톨은 주요 심장질환 발생 위험과 관련이 있고 생체 내에서 혈전증 가능성을 키운다며 자일리톨의 심혈관 안정성을 조사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2004년부터 2011년 심장병 환자의 혈액 표본 1,157개와 심장병 고위험군에 속하는 2,100명 이상의 혈액 샘플 등을 분석해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일리톨은 콜리플라워, 가지, 양상추, 시금치, 딸기와 같은 식품에서 발견되는 당알코올입니다. 설탕만큼 단맛을 내지만 칼로리는 절반도 채 되지 않아 무설탕 껌, 기침 시럽, 비타민 젤리 등에 주로 사용되고 케첩, 바비큐 소스, 푸딩, 팬케이크 시럽 등에도 대량 첨가됩니다. 저칼로리 식품 음료업계의 협회인 칼로리 통제위원회 회장 카라 손더스는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저칼로리 감미료의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한 수십 년간의 과학적 증거와 상반된다고 비판했습니다.